아이린 스토리지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누구나 아이린이 될 수 있고 스토리지라는 공간에 와서 자기만의 자기를 원하는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아이린 스토리지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요. 초보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자기도 자기만의 감각을 담아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키트들로 쉽게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핫패트리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키트고요. 저희는 메인 풀러 그리고 여기 주방에 있는 원형 그렇게 컵밭칩 만들 수 있는 원형 풀리랑 그런 끈 만들 수 있는 끈들까지 제출이 들어있고요. 세 가지 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의 키트로 만들어서 다른 것보다 하나를 구매하셔도 세 가지를 다 만들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초보자용으로 설명서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이제 다른 키트들이 있는데 제품들은 이제 메인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아이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이제 큰 바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